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요 난 밥에 다리 이렇게 올렸어 어 어 어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다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내 맘을 고백하려고 타이밍만 보는 나 그런 나를 넌 보며 왜 그러냐고 묻네 너 땜에 난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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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zy 난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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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zy 무뎌져버린 내 가슴이 뛰어 난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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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zy 시간은 계속 흘러만 가고 기다리다 지쳐 그만 널 놓칠까봐 하지만 성급한 나의 고백을 넌 거절할까 두려워서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나 그런 나를 넌 보며 대답 없이 미소만 짓는데 난 좀 더 faced millimeter 난 자연이 더 하고 들어온 millionaire crypto 지금 우리 분이 하나enson 자골여행 우리나라 aggreg에는 그루니 다시 배불 cœ Documentation 라즈와 הףell 학년 야를 안녕하세요 리시와 리시입니다. 오늘은 들기름 잔뜩 넣고 김치를 지졌고요. 그다음에 계란말이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대가리 잘 잘라줬어요. 대가리 잘 잘라요. 이거 뜨거워. 이거 어떤 맛일지 궁금해. 친구야 냄새가 장난 아니야. 이거 처음 김장김치로 먹었을 때는 안 여긴 김치로 했었잖아. 근데 얘는 익힌 김치랑 맛이 다를 것 같아. 맞아. 정말 못 자르노군요. 아쉬운군요. 먹자. 그러면 먹어보자. 오우. 잘 안 잘랐네. 김치. 싸먹어볼까? 이거 너무 작다 이거. 일단 언니 집 쌀이 되게 맛있어. 이 쌀이 진짜 맛있어. 찰기가 너무 작다 이거. 찰기가 너무 작다. 아 장난 아니야. 아 장난 아니야. 오우. 오우. 나 조심해서 먹어야 돼. 다 터졌어. 오우. 맛있습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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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건 진짜 꼭 해먹을만한 요리다. 너무 간단하잖아. 들기름 넣고 매실 넣고 물 좀 넣고 지지면 끝! 와 이 김치도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오늘 밥 두고 가봅시다. 진짜 와 와 이 김치도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오늘 밥 두고 가봅시다. 와 와 와 와 와 언니는 이게 맛있는 것 같아? 아니면 바로 김장한 김치가 더 맛있는 것 같아? 난 이거 아 그래? 나는 바로 김장한 거 이것도 맛있긴 한데 그거는 약간 배추 달달한 그런 맛이 더 있는 것 같아. 난 이게 뭔가 더 숙성돼서 김치가 더 숙성돼서 더 진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 음 그래서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너무 맛있다 진짜. 짜지도 않고. 고추가루 이번에 김치 당할 때 고추가루가 좀 매워가지고 약간 매콤하지? 맛이 김치 속 이것도 맛있어. 맛있어? 음 음 음 김치 속이 더 맛있어. 진짜? 나도 더 달달하고 더 양념이 와 어 비벼 먹어야 돼. 그치? 너무 맛있다. 그치? 김치 속 진짜. 그치? 김치 속 진짜. 흠 음 이게 지금 배추가 아삭거리잖아, 지금 먹을 때 원래 무를 때까지 해야 된대 왜 김치찌개 오래 끓이면 김치 막 무르잖아 그때까지 원래 지져야 된대 난 아삭아삭한 것도 맛있어 나는 아삭아삭 씹히는 게 더 좋은 거 같아 너무 맛있어 진짜 화나 안 먹었다? 너무 맛있었어 배부르기 싫어 지금 배불러 온 게 나도 더 먹어야 돼 장아찌 나 떠줄까? 응 응 오케이 바로 밑에 있어 응 나 밥만 응 나도 그만 응 나도 그만 안 좋겠다 딱 됐어 다 뜨거워 그냥 밥이랑 짖어 먹었을 때는 그냥 밥이랑 김치 먹을 때는 좀 짠데 지져먹으니까 짠 걸 모르겠어 김치 국물이 없어서 그런가? 조금 더 지졌으면 맛있었겠다 조금 더 그치? 조금 더 가끔 더 너무 말고 나는 물컨 물컨한 것보다 그래도 약간 아삭한 게 좋으니까 응응응응 여기서 조금만 더 지져주면 더 맛있겠다 왜 하나 남을까? 이 귤을 항상 먹을 때마다 대박 언니가 나 양보하라고 하하하하 나와던 거 나와던 거 내가 만든다 안으로는 나와던 게 나와던 게 나와던 게 다 먹었어? 응 계란말에 먹지 응 언니 먹어 밥 나눠 먹자 응 마늘에 찍으니까 맛있다 새찹이랑 김치 송 맛 싹 해가지고 이렇게 지져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난 김치 송이 더 매실했잖아 매실 처음 그 맛이 잘 배가지고 덜 달달한 게 더 맛있어 맞아 그치? 와 진짜 잘 먹었다 10분 만에 먹었나? 10분? 어? 10분 만에 먹었다고? 응 이거 진짜 입맛 없을 때 아 그러고 늦었어? 어 나 그렇게 해서 먹은 거야? 몰라 여기 묻어있었어 계속 누가 내 물 마셨어? 아니 네가 마신 거 아니야? 아니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김치 하나 먹고 김치 하나 먹고 계란 하나 먹고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끝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가지고 큰일 났네 살 빼야 되는데 살 더 쪘어 진짜로 집에 있으면 아니 남는 거 내가 까맣고 사자 마신다길래 별로 효과 없네 옛날에 봤는데 별로 효과 없는 것 같은데 하루 지나고 나니까 얼굴 붓기가 좀 빠졌었어 응 그때 그날은 깔라만시만 마셨던 거야? 그 전날에? 아니야 두유랑 깔라만시랑 먹었어 언니 그때 하루 두유 다이어트 한다고 두유도 사지 않았었어? 근데 지금 먹어? 지금? 어 오빠가 마셔 그래도 깔라만시는 꾸준히 마시고 있잖아 지금 깔라만시는 꾸준히 마시고 있어 근데 왜 그럴까? 빠지지 않아 깔라만시 깔라만시 효과가 응 있긴 있나봐 왜? 더 찌진 않는 거 아 거기서? 어 여기서 더 찌진 않는 거 맞아 근데 여기서 많이 먹었는데 계속 너네 집에서도 막 족발이랑 치킨이랑 엄청 먹었지 그 다음 날? 나 안 만나는 날은? 많이 먹지 아니 그렇게 하고서는 왜 살이 안 빠진다고 그래? 아니 나는 잘 안 나는 집에 홍합이 있으면은 잘 안 먹거든? 하루에 한 개밖에 안 먹거든? 근데 밤에 맥주를 랑찬 씨 하다 보니까 약 가져갖고 아파 아 살 텐데 왜 먹으면서 이렇게 아우 그로빙은 오늘 약과 닮았다 이 약과는 별로 맛이 없다 옛날에 시골에 살 때 제사지 내면 항상 약과 하고 나면은 약과 진짜 많이 먹었어 진짜 맛있었는데 그거 빨리 먹어야 돼 없어져 맞아 금방 없어져 약과는 그래서 막 두세 개씩 먹었는데 한자리석 맞아 원래 약과는 명절을 먹어야 맛있어 편집해